32번 빈칸 추론 보겠습니다 유명한 영장류학자 되겠습니다. 프라이미 에이톨로지스트 라고 하는데 여기 IST 들어가면 전문가에요. 어쨌건 이 사람이 있습니다. 소속이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 인간은 다운플레이, 경시한다. 깔 본다는 얘기겠죠. 유사성을 경시한다. 무시한다. 뭐 사이에? 비트윈이 나왔으니까 A&B죠. 우리와 다른 동물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 경시합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 겁니다. 깔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as a way of. 뭐로서?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으로서? 유지시키는 방법으로서. 동격의 전치산의 오브가. 뭐를? 우리의 위치를. 스팟이니까 작은 위치겠죠. 우리의 위치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방법으로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다리가 있는데, 미메지널이죠. 단어 주의하시고요. 가상의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 있다는 것을 좀 부각시키거나 유지시키려고 다른 동물하고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이 드왈이라는 사람이 포인트 아웃, 지적하는 것처럼 드왈이 지적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일 수도 있어요. 뭐일 수도 있어요? 가장 최악의 worst, 가장 최악의 offender, 공격자 중에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공격자냐? 이 공격자인데 여기서는 다운 플레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공격자로서 이런 식으로 더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과학자들이 최악의 공격자들이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플로이의 뜻이 많아요. 인플로이 다음에 사람이 오면 채용하는 건데 물건이었죠. 그럼 사용하는 거야.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to, 뭐 하려고? distance, 거리를 떨어뜨리려고. 이건 비슷한 거네. maintain하고 비슷한 거네. 다른 동물들과 우리. 우리로부터 다른 동물들과의 거리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이상한 말을 쓰는 거야. 이상한 말을. 그렇죠? 이상한 말. 이상한 말을 쓴다는 게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상한 말이. 그렇죠? 자, 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그들은 과학자들이죠. 자, 과학자들은요. 사용 안 됩니다. 아, 콜. 부르다. 콜. A, B. A를 B라고 부르는 거죠. 키싱이라는 것을 마우스, 뭐뭐뭐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키싱을 마우스로 부른다. 자, 과학자들은 침팬지들끼리 키스하는 것을 입과 입간의 접촉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자, 테크니컬 랭귀지가 맞죠? 이게 바로 입과 입 사이의 접촉. 이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부른다. 친구를 파트너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친구를 파트너라고 부른다. 짝이라고 부른다. 또는 상대라고 부른다. 친구. 누구 사이에? 프라이메이츠. 영장류죠. 영장류 사이에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제휴 파트너 어플리에이션 제휴하는 겁니다. 제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들은 interpret 번역합니다. 해석합니다. evidence 증거를 증거를 번역합니다. 뭐로서 being 이라는 것으로서 번역한다. 라는 것이네. 자, 그러면 증거는 어떤 증거냐? 보여주는 증거다. 뭘 보여주는 거냐? 뭘 보여주는 거냐면 크로우스 까마귀와 침팬지가 까마귀랑 침팬지가 이거 접속서 됐습니다. 까마귀와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being different from 다른 것으로 해석합니다. 뭐와? kind of toolmaking 도구 제작 종류 도구를 만드는 도구 제작의 종류와는 다른 거야. 자 그럼 그 툴메이킹 도구 제작은 뭐냐? 말아야 진다. 정의하는 거야. humanity 인간이라고 보죠. 인간의 특성을 정의하는 거죠. 인간의 특성을 정의하는 게 바로 도구 제작이죠. 그런데 까마귀도 까마귀랑 침팬지도 도구를 만들 수 있대. 그런데 까마귀랑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이 도구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둘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다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잘 봐. 여기 보면 친구 있죠. 친구라는 게 인간에도 있고 침팬지 한테도 있는데 침팬지 한테는 인간한테는 친구 침팬지 한테는 파트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소 썸하우 다소 썸하우는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퀄리티티블리 디프렌드 프롬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퀄러티죠? 그 질적으로 다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나왔네. 그죠? 자 뭐냐면 동물과 인간이 똑같은 게 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친구 동물도 친구 있고 인간도 친구 있고 다음 뭐가 있어? 도구 툴메이킹 도구 만드는 거 있죠? 인간도 도구 만들고 동물도 도구를 만드는데 말하는 거를 말하는 거를 호칭을 약간 다르게 막 하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과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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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것을 이승 여기서 뭐예요? 동물이 인지능력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거 우리를 이겼다는 바로 그것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능이라고 write it off 써 뭐죠? 치부해버립니다. 지능이 아니고 그죠? 뭐처럼 뭐처럼 뭐와 같은 그죠? 어떻게 특정한 새 종류가 기억을 하는지 precise 정확한 위치를 수천 개의 씨앗의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인지적인 과제 새들 중에서 이런 거 잘하는 새들이 있겠지? 인간보다 잘하는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야 이 새가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본능이야 라고 이제 해버리는 거야. 됐죠? 그 다음 this and so many more tricks 이거 그리고 더 많은 tricks 수법들이 있습니다. of language 언어적 수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거다 왓 왓 이라고 하는 것이다. 드 왈 이란 사람이 드 왈 이라고 하는 사람이 턴 명명한 것이다. linguistic castration 언어적인 거세 거세는 없애버리는 거지 언어적 거세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 식으로 좀 어려운 말을 썼네. 그죠? 자 the way we use our tongue the way 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방식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말을 왜 사용하는 거죠? to 목적이죠? to는 뭐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파워 힘을 뺏는 거죠. 동물로부터 힘을 뺏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무슨 또 방식 우리가 발명한 거죠. 뭘 발명해서 말을 만들어낸 방식 왜 만들어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뭘 유지시키는 겁니까? 우리의 꼭대기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방식 그런 겁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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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